자,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가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지금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금 이렇게 장대 은봉을 보여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변동성이 거의 6%에 가까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뉴스가 떴었죠. 이제 공개 매수가가 본격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지금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고려아연의 가장 주축 세력이죠. 사실상 MBK 파트너스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변동성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상 꼭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남포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이 더욱더 멀리 공유가 되면서 주가 상승에 더욱 큰 상승을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개 매수가 결국 기존에 66만 원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쪽에서 75만 원까지 공개 매수가를 올려줬습니다. 이제 9만 원 그대로 바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66만 원 가격대 이때부터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 아주 낮은 가격대다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공개 매수가를 올리게 되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공개 매수가 75만 원도 이제 대규모 자금이 75만 원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 고려아연의 가치는 75만 원, 주당 75만 원 그 이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의 전쟁 2라운드에 돌입을 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75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풍에서 3천억 실탄 마련을 했고 또 고려아연도 똑같이 CP 기업 어음을 발행을 해서 4천억 자금 확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당연히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공개 매수 종료일이 여러분들 언제? 10월 4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10월 4일에 공개 매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제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기업 보유 현금 또한 2조 1,277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돈을 누가 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든 지금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주주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줘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되고요.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매도를 하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비철금속 생산, 기술력, 세계 1위 이런 기업인데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닷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평가 구간을 깨고 드디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경영권 교통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쭉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가파른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다시금 중장기적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적절한 고점을 우리가 찾아서 고점 대응을 해야 되고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고 다시금 눌림목이 찾아왔을 때 눌림목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매수의 저점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변동성 때문에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매도하는지는 제가 수급 타이밍이 왔을 때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66만원 이 지점 처음으로 갭상승 나왔을 때 이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이미 안내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 잠깐 한번 영상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현재 고려하연의 주가가 66만원 공개 매수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66만원 공개 매수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하연의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66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게 돼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님들 지금 이 지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대응하셔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가 이후로 강하게 올라줬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매도 타점이 정확히 나왔을 때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 신호 나왔을 때 영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 위에도 나와있죠.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료로 이 타점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꼭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타점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식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이런 이슈들 통해서 이 고려아연과 영풍, MPK 파트너스도 서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잘 받아가시고 적절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고려라고 신청 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바로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장, 최윤범 회장을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고려아연 최씨 가문 쪽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고려아연의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기업을 함부로 인수를 하게 된다. 함부로 경영권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되게 됩니다. 기술 유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MPK 파트너스를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확실히 지금 두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겠냐? 결론은 사실 결론도 중요하겠죠. 결론은 여러분들 결국 이제 MPK 파트너스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실패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투자에 민감한 시기 지금 여러 얘기들이 많죠. 금, 투, 세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민감한 시기인데 정치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씨 쪽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최씨 일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지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투자가 활발하게 지면 고려아연의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성장성 확보 이후에는 투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주가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런 장기적인 뷰를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동시에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는 이 의도에 따라서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세력의 의도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잘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받아가셔가지고 저한테 고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추가적으로 고려아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티닙,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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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